대형이 등장! 대형이 등장! 빨랐어, 빨랐어, 빨랐어 아직 안 들었어, 아직 안 들었어 대형이 등장! 오케이, 떴어? 자, 여러분들! 제이! 대형! 대형! 대형이 등장! 자, 여러분들 오늘 제이가 왜 뭐였나요? 인사 드릴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랜만에 단체 V 라이브네요 저희 지금 뭐하고 나왔죠,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준비 연습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춤췄잖아요 진짜요? 아, 눈물이 나오네 진짜 눈물 나왔네 진짜요? 아니요? 맨날 춤추고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콘서트 볼 준비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겸사에부터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콘서트지 않습니까? 온라인 콘서트를 그렇죠 콘서트 준비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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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를 하게 되면 QC2를 다 불어 버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제영 씨 그럼 스포 짧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스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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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퍼미션 투 댄스예요 저도 그 얘기 안 하겠는데 수포 퍼미션 투 댄스인데 퍼미션 투 댄스를 안 하게 되는 게 반전 아닐까? 사실 이번 퀴즈트에 퍼미션 투 댄스가 없다 제목은 제목이 예를 들면 아이러브인데 아이러브가 가사에 하나도 안나오는거 아시죠? 아 그러면 뭐라 느낄까요? 댓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You can marry me, bro 뭐야 이거? 방금 음성 도네이션 아니야? You can marry me, bro You can marry me? 육이형 지금 거의 제가 봤을때 지금 거의 화단에 갓 데뷔하는게 신이 화단에 먹어라 맞아요 나 오늘 아침에 퀴고 왔다가지고 뽀송뽀송하네요 형 거의 지금 깡계란이에요 깡계란 지금 진짜 약간 마스크 벗어 던지고 뭘 좀 벗고 싶은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대형씨 수염이 많이 자랐어요? 예! 아 저도 보니까 오늘 수염이 많이 자라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근데 얇은 털들이 조금씩 나요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는 그걸 오늘 쪽집게로 한 20개 뽑고 왔어요 여러분 할로윈 기념해서 그냥 수염 기세요 그렇죠 할로윈 분자 아 진짜 네 보시면 되세요 저희 할로윈 기념해서 여기 아니 할로윈이면 벌써 믿어진? 아 그러네 할로윈이네 아 그러네 할로윈이네 여러분 할로윈 때 어떤 분자 하실거에요?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징어게임이 거의 다 된 분이라 저 이제 빛에서 RM 분자하라고요 아 제거를 딱 마스크 펴주는거에요 와 RM 코스프레다 와 와 RM이네 안녕하세요 둘 셋 턱 턱 턱 안녕하세요 RM입니다 와 목소리도 RM이야 랩몬스터 랩몬스터 신기해 신기해 바로 언제장 랩몬스터 바로 한강진역으로 가겠습니다 남진씨 요새도 그 지나가다 랩몬스터다 이런 얘기만 듣나요? 사실 이제 아직도 체감사랑 아 두 명 중에 한 명은 랩몬 아니면 랩몬스터라고 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그 어떤 분들이 오 쪼 쪼 쪼 이러면서 아 진짜 그 형은 재패인데 혁패 진짜 바로 사진찍어드려야돼요 오 쪼 그거 진짜 리얼 혁패인데 자 여기 댓글 하나 읽겠습니다 Where is Jimin? Where is Jimin? 지민이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보여줘야 네 지민씨 얼굴이 전혀 안보이네 그러게요 지민씨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 까지 있어요? 나 오늘 좀 초췌하더라 지민이 저 오늘 마스크를 벌렸던 적이 없는데 초췌했어요 아까 네가 잠깐 수영복으로 쓸게요 네 우리 아까 10시부터 연습했잖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저의 실체고요 저희가 연습할 때 사실 이런 거 연습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더 의심치 말아주세요 정실! 오늘 한마디도 안하셨어요 어? 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안그래? 뭔가 말씀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할렌드 때 뭐 하실 거예요? 할렌드요? 할로윈야? 일단 콘서트부터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할로윈이 언젠데? 할로윈이 지 10월 31일 10월 31일 자 여러분 그때 스케줄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 하는 특집 뭔가 촬영은 좀 있지 않을까? 제가 무슨 스케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스포 아냐? 스케줄 수 있다 제가? 내가 볼 땐 미적 이렇게 적혀있을걸요? 아니 아니에요 적혀있는데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10월 31일은 많이 있어요 네 확인해? 저기 브리핑이 있고요 아 맞네 브리핑이 있고요 아 진짜 너무 많네 회사에서 하는 브리핑이 있고요 아 굉장히 좋은데 야 이거 다음엔 좀 얘기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브리핑이 왔네요 뭐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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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콘서트도 진짜 빨리 온 거 같아요 우리 콘서트 얘기 하나 하고 킨 거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나는 제일 기대되는 게 일단은 뭐 온라인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되겠네요 아 정말 저는 텅 빈 주경기장이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사실 이번에 마음이 너무 설레요 지금 어떡하지나 이게 저희가 사실 주경기장을 빌린 이유가 원래는 오프콘을 계획하고 주경기장을 빌린 거였는데 원래 계실 줄 알았다고 어 그래도 이게 11월부터 뭔가 이제 위드코로나 하게 되면 네 오프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크니까 그니까요 맞아 맞아 되겠죠? 아 되겠죠? 사실 원래 우리가 좀 이게 오프를 하려고 좀 많이 잡아놨었는데 그렇지 이게 불안하고 이게 저희가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콘서트 이제 하려면 이제 경기장을 빌려야 되는데 대관이 하고 3, 4달, 4, 5달 정도 회사고 회사고 제가 6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그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전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이게 정책을 저희 맘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오프콘을 사실 준비하고 뭐 사실 아이디 영상도 오프콘 하나 온라인 사진 이렇게 2개 찍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2개 찍었고요 사실 저희가 직원 기장 이제 여러 번 빌렸죠 당연히 한 번만 빌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일 뽕을 빌렸어 그렇죠 저 이번에 뭐 그래도 대결한 김에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뽕을 뽑아야 돼 뽕을 뽑아야 돼 뽕을 뽑아야 돼 온라인 콘서트에서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줘 큐슈트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상의 상의 그 이상의 그리고 제가 제가 이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정 씨 정말로 잠주 씨한테 그 허락 받고 하세요 자 컨펌 받으세요 이쪽으로 바꿔야 돼 이쪽으로 바꿔야 돼 사실 이 정도 괜찮지 비용하긴 한데 얘기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제가 여태까지 본 우리 콘서트 하면 또 뭐가 있어요 근데 도중에 이제 우리가 오빠 랩을 시간과 회원을 시간과 회원을 시간을 필요하니까 VCR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긴장 상태 무슨 말 하는지 무서워 지금 괜찮아 괜찮아 Permission to talk 내가 모은 VCR 중에 제일 잘 나왔대 하나장 우연했는데? 아니 이게 옛날 전북이 같으면 아 스포 하나인지 아 저희 무슨 곡 하고요? 무슨 곡 하고 이러면서 아니 얘기가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아 살짝 위험하게 만들어서 이번엔 VCR 진짜 잘 찍었어요 아 이번에 VCR 멋있어요 제가 그거 VCR 누가 권위했습니까? 그거 태형이가 권위했죠 그쵸 아 그래요? 태형이가 VCR 멋있게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VCR의 방향성을 태형이가 제시를 했죠 그쵸 디렉터야 회사 입증하려고 근데 그 아 예 아 예왜왜왜 아 예왜왜왜 공개됐었지 알았나? 아 티저 나왔죠 티저 아 그 심장 나왔잖아 일부가 어 VCR 나왔는데 티저 아 그게 또 이제 또 그 VCR 또 음막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랑 또 매치가 아주 잘 되는거 아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이번 콘서트만의 또 메리트가 좀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공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나? 그렇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죠 이게 이게 보면 QCT가 말이야 뭐라 해야 되는데 QCT를 보면 딱 세요 QCT 거의 뭐 방탄소년단이죠 QCT가 방탄소년단이죠 QCT가 방탄소년단이죠 그럼 뭐 다른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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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T가 뭐 이러니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면 어떻게 해요 QCT가 얼마 전에 혜은이 형 죽은 머리가 오늘만에 생각만 자주 오시던데 생각만 자주 오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에 공연이죠 콘서트? 오랜만이죠 진짜 한 저희 6월 13일에 팬미팅 했었잖아요 팬미팅? 팬미팅 공연 팬미팅이랑 콘서트랑 다르니까 작년 M.O.S였어요? M.O.S 이후 작년? 저희가 이제 작년 한 6만대쯤인 것 같은데 수술하게 블랙홈프 투락 소터 했다 맞아요 근데 이제 QCT가 굉장히 되게 아미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다 넣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퍼미션 투 댄스니까 네 되게 신나는 이런 노래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서 댓글 하나 읽고 가시죠 난 요즘 너무 좋아 슈가가 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왜? 말지가 너무 좋아 윤기야 오늘 너의 이름을 문신했어 뭐라고요? 뭐? 윤기야 이름을 문신했어 윤기 이름을 문신했어 문신했어 너의 이름은 문신했어 너의 이름은 뭐 쉽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철자로 하면 되게 약간 있어보여? 있어보여 Q 가실 S-U-G-A-R 아니면 그러면 윤기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겠네 아니면 M-Y-K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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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 이 순간 지금 마법처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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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읽어주세요 뭐해? 아니 아니 자꾸 뭐해? 아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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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일 좋아 띠아머 띠아머 오케이 띠아머 헤어스타일이 좋아요 제가 헤어스타일을 할 게 있나요? 제가 헤어 헤어가 없긴 한데 킴 남준 유 룩 큐트 남준이 영상 안무를 설정해준 머리 완성 이 댓글이 보이면 귀를 잡아요 귀를 잡았네 찐 OST 찐 OST 찐 OST 찐 뭐였더라? 한라산이 아니고 그 뭐야? 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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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승사님 왜 나오니까 무승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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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무승사 OST 한번 해주세요 드라마 남아 하하 보는 사람이 왜 안 올라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이게 넷걸린다고 더 이상 우리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야 소절이 왜 이렇게 좋아 지금 아 왜 하지 17K 181만원 슬리퍼를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48만원에서 넘쳐있어 넷걸린 거야 하나는 좋아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좀 소홀했죠 저희가 연습하느라고 네 보시기 했습니다 근데 그 맞아 우리가 그 성숙쌤한테 이제 또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잖아요 뭐예요? 딱 저희 연습하는 걸 보고 뭔가를 느꼈다고 뭔가 에너지가 확실히 있다고 깊은 깊은 빡침이었으면 어떡하지? 뭔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열정을 느꼈대요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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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보고 역시 너네는 아직 가슴속에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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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다 이제 날씨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 옷 아 근데 난 난 요즘 날씨 너무 좋아 저 파랑만 입었잖아요 그래서 난 난 몰라 제가 한번 그 저기 집에서 나올 때 날씨 그 모르고 모르고 날씨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반팔 날씨를 입고 나왔어요 나 그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최저기운 영하 0도일 그럼 뭐 모르고 나왔지 최강기운 마이너스 3도일 원래 원래 겨울 멋쟁이들은 이제 춥게 입고 여름 멋쟁이들 겨울 멋쟁이 덥게 입죠 난 멋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 콘서트 이제 준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놓을까 일주일 바랍니다 기대 좀 부탁드린다고 사실 켰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반반에 일곱년 라이브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반반에 그냥 이렇게 아 콘서트 전에 한번 이렇게 오늘 한번 피처를 좀 드리면 아 중기 형 요즘 열일 하던데? 열일? 저 최근에 그 아니 중기 형 요즘 미믹스에 뭐 프로듀 시간에 난리 났어요 아니 미믹스 되게 좋더라구요 어 나 되게 재밌 그 나중에 좀 여름 때 뭔가 그 노래 그 버전도 한번 한번 아니 윙기 형이 요즘 운동하고 뭐 골프 치고 언제 하는거야 작업은? 작업은? 작업은 내일 하죠 작업은? 작업은? 아니 아니 이거 목총받고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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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아요 아니 여기 여기 와서 잠시만 여기 윙기 형이 TMI를 너무 다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네 윙기 형 상상하는 거였어요 와가지고 자 저희 아버지도 맨날 저한테 저한테 골프 치자고 하셨거든요 윙기 형 농부하고 자 그러면 그러면 윙기 씨 TMI 나온 김에 각자 TMI 하나씩 풀어보죠 그냥 왼쪽부터 하시죠 오케이 TMI 뭐예요? 잠깐만요 TMI요? 네 TMI 저 수염이 안 나와요 저 어 스타일러를 샀습니다 아 아 굉장히 굉장히 스타일러에서 물이 새가지고 스타일러를 샀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TMI에서 하나? 진영 오케이 의류관리기 네 의류관리기 아 제 TMI는 자 여기서 영어쓰기 금지입니다 오케이 아 영어쓰기 금지요? 어 오케이 알았어요 자 저는 오늘 어 수염이 좀 나이잡아 자랐길래 쪽집게로 22개 뽑았습니다 아 22개 뽑았다 뽑아요? 아니 이게 털이 너무 얇아가지고 면두기로 안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뽑아야죠 그래서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될까 싶긴 하다 뭐 아무튼 육이형이 일단 TMI 했으니까 그렇지 태형씨 TMI 뭐예요? 태형씨 TMI 아까 나 말했던 그거? 저 뭘 말했죠? 그 우리 연습실에서 뭐야 뭐야 아 아 형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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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오케이 미안해 아 오케이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건 내가 석진아 아 오케이 바로 역사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아 오케이 사과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더 MBTI가 바뀌었어요 어? 아 근데 나도 자주 바뀌고 와 나도 방문자로 해봤는데 나 바뀌어 어 어제 아니야 그 문항 되게 많은 거를 OMR 별로 해봐야돼 아 그니까 문항이 근데 그 MBTI 정확하게 그걸 하는 그게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어쨌든 나 바뀌자 바뀌긴 하던데 나 세 번 바뀌었어 어 어 뭘 다른 거 나 귀찮아서 지키지 않는 이상 MBTI 과립하는 게 가장 좋은 사실 문항 많은 거 사람이 어떻게 16가지로 나누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막 문항이 한 200개 있던데 그래서 뭐 나왔는데 난 지금 문항이 뭔지 몰라 하여튼 락팩 글자는 아이였어요 아 귀에는 기억이 안 나 네 그건 기억이 안 나 귀에는 어른 아닌가 하하하하 어른 아이 좋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미치겠다 진짜 자 지미씨 자 지미씨 오늘 TMI 저 뭐있나요? 저 그냥 저 저 오 커피 마셨어요 근데 와 진짜 와 진짜 이건 사실 굉장한 TMI 와 진짜 와 여기 뭐 꼬꼬 나와가지고 아 사실 이거는 제 살까지도 꼬패인데 아 아 엄청난 TMI였어요 잠깐 TMI 자 정욱씨 TMI 저는 어 최근에 고기 먹다가 어금니가 가장 났습니다 어 어금니가 가장 났어요? 네 어금니가 가장 났어요? 너 그때 나랑 먹었을 때도 나 어제 치과 냄새 나와더라 치과 냄새에요? 치과 냄새 강하지? 아 치과 냄새 못 참지 있어 있어 그때 아직까지 치과 냄새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굉장히 싫어 오늘 치과 냄새 나왔던데 그럼 뭘 맡은 거야 너는 아닌가? 저 그거 있어요 아 아니다 형 씨 아래구나 아니 너 여기 난 개장 저 충씨 생겼어요 와 진짜 엄청난 TMI다 와 와 대가리네 아 저도 엄청난 TMI 있어요 아 저는 요새 그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잇몸이 시리더라구요 아 쥐이 그래가지고 잇몸 좋아지는 약 먹고 있어요 아 쥐이 아 쥐이 우리 이제 마음은 분명히 그만 얘기할 수 있을거지 자 마지막으로 아 발 좀 시럽다 아 제가 진이하고 자전거를 이제 한 두 번 타봤어요 네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쳐다봐요 사람들 너무 핑크, 너무 핑크해요 뭘요? 잘 나가요? 길이하다가 저기 핑크 zena 타면 형이에요 일단 다른, 일단 다른 있는데 보다 한 두 배 잘 나가거든요 어 날 만나서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약간 그냥 핑크라서 존재감이 상당히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김치 감사하고 있다 형한테 outfit 아 아 использ 요즘 요즘 진이 형이 형 그거 올려야 돼요, 위버스 그거 진짜 위버스에 올리고 싶어요 진이 형이 요즘 운동을 거의 저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그렇지, 맞아 매일 인증해주는 사진들이 매일 그 약간 그 이제 약간 본인의 몸을 딱 해서 저희 톡방을 올려주거든요 형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 딱 취해가지고 근데 그 정상적인 사진이면 모를까요? 거의 현대미술이죠 작품을 하나 찍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작품용 데카코바니 모르고 있잖아 아니 거울에 잘려가지고 팔밖에 없어, 이건 안겨 풀어 오프라 엠팡이 요즘 안타깝게 그리고 팔밖에 없는데 요즘 몸 전화 쪄 이러는데 몸통이 뭐 어디를 뭐라는 건데 근데 글은 오늘의 운동 인증샷 근데 그게 되게 꾸준하다는 거 아 근데 너무 쉽게 그냥 올려도 될 거 같아 보이지가 않아 오프라 엠팡이 이렇게 진정 마스크 썼는데 얼굴이 거의 10번이렀는데 아 이게 저희가 요새 사무실 스케줄이 연습되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 나오면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어찌 나중에 뭐 공개합니까? 아니요 부끄러워서 공개 못해요 어? 동생님한테 이렇게 놀아준다 자 재웅씨 한 번 만져보세요 자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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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저 방은 뭔지 알아요? 그냥 doch 아니 어디 어디야 월다 남아줘 재웅씨 한 번 만져보세요 오 오 줌이 좋아졌는데 가자 가자 와우 오.. 어디가 가슴에게 어디가 벤직블리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 BF5를 미션 맡으러 오케이 거품 낀거 빠지고 이게 얼마야 돼요? 라이브 저희 한 2만 7천 분 정도 아니 얼마가 왜? 어디? 아 진짜 워났네 2만 7천 분이래 우리는 그 내가 V 할 거만 생각하는데 참 그 브이앱 본질을 한 2%정도만 얘기하고 나오는데 아 이거 공연이야기 사실 아시죠? 저희가 브이앱 스타트 주장인 거 저희 선두라는 게 제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사실 가장 벗어나 브이앱의 본질을 그러니까 한참 그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할 이야기는 했어요 뭐요? 어떤 얘기? 콘서트 이제 곧 얼마 안 나왔나 야 우리 들어가야 돼 야 오늘 무슨 이야기 왔다 야 콘서트 이야기하고 야 뭐 할로윈 이야기하자 저거 거기 총알에 한 번 한 두 번 찍어주고 바로 다른 이야기하고 아 재밌습니다 아니 오늘의 TMI 왜 한 거예요? 아 그거 누가 시켰어? 아유 태형아 아니야 이거 진이 형이 시켰어 아 진이 형이 있네 그러고 잘했다 아니 아미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주에 잠이 보잖아요 콘서트 이야기 좀 해볼 콘서트 이야기 그래야 콘서트 사실 콘서트 이야기를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아 근데 콘서트 뭐 하나가 볼두부처럼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치 우리 스프러는 못하잖아 일단 뭐 어떻게 얘기해요? 뭐 뭐 티녀 관련된 거? 첫 번째 노래 얘기해요? 오빠 이거 오프닝곡만 딱 얘기할까? 오프닝곡 얘기하면 거기서 감정이 감이 그게 가죠 어떻게 엔딩곡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한 열세번째 있는 곡 얘기합시다 모르잖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의상 색깔 하나만 말합시다 아 조용해져 그러면 이제 열세번째 있는 순서가 그거예요 아아 스파해드릴게요 저희 의상 중에 지금 멤버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멤버 색깔 옷이 너무 다양하네요 지금 뭐야 그게 스포야 그게? 스포지 아니 근데 콘서트는 좀 약간 일단 이번에 이게 짠하우 공개돼야 저희 이거 해드릴게요 진짜 스포 저희 이게 뭐야 그렇게? 네 이번 콘서트는 저한테도 약간 큰 도전입니다 아 그쵸 그치 그치 옛날에 대단한 도전이라는 프로 아세요? 아니 대단한 도전인가? 그 도전하고서 막 도전하는 거 보안도전 아니에요? 보안도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보안도전 아니에요 아무튼 정말 도전인데 왜 도전인지는 아마 직접 방에서 더 하나씩 될 겁니다 네 저희가 또 네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치 끝나고 난 후까지 이게 도전인가? 이게 도전인가? 근데 생각해보니 진짜 도전이 맞아요 우리한테는 도전인데 이제 보는 분들은 도전이 아닐 수도 근데 나는 도전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 진짜 도전이랑은 좀 다르잖아? 방탄을 좋아한다면 좋아한다 나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 도전이랑은 다르다 지금 멤버들이 스포하는 스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나와요 그쵸? 우리도 모르게 준비가 됐나보지? 네 아닙니다 다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러 사실이 아니에요 네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뵙는데 그 친구 분들 여러분 이거 얘기합시다 제가 항상 너무 초췌해서 약간 좀 부끄러워 방금 아미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민이가 만든 친구가 마블 이터널스에 나온다 아 아 사실이야? 나 왜 못들었지? 일단 기사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 근데 뭐 회사님 먼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당황은 너무 좋지 않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딘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올 때 제가 아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오시는 분들 이제 만홍석 선배님밖에 없고 만홍석 선배님이 딱 나와서 빡! 한 두껀든가이 한 정도였어요 아 휴나님 이터널스에 가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그게 춘실해 왜 이해해? 왜 우리는 못들었지? 뭔가 엔딩 클래시 나오면 뭐 있을 것 같아 뭔가 아무튼 도대체 친구를 아 이게 사실이긴 해 사실이야 사실이야 리조 씨의 곡이랑 제 친구 아 리조 씨의 곡이랑 리조 씨의 곡이랑 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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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리조 버터 커버를 얼마나 해봤어? 나 몰랐어 엄청 멋있던데 난 몰랐어도 내가 얼마나 해봤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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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콘서트에 했냐? 그때 여태 즐겁다 즐거울 거다 콘서트 제목 공개됐나요? 아 근데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할 게 직접 포미션 때? 포미션 아 그렇지 포미션 투 댄스 네 딱 직접 보이는 거 아니야? 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딱 밑값을 하는 이제 콘서트입니다 그래요 네 형 이제 이제 더 설명도 필요 없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직접 얘기할 거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직접 보시면 돼요? 준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콘서트 관람하실 때 네 이제 밑에 그 방석 같은 거 좀 많이 깔아놓으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방언부스도 좀 설치해 놓으시고 네 정국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층간소음은 신경쓰지 말자 내일 그거는 내일에 본인한테 따지세요 사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감감도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된대요 아니 저는 몰라요 그리고 단어 문제를 이제 사실 아니 그래서 정국이가 지금 그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노는 방법을 점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제가 그 그 제가 저번에 현대미술 하나 했잖아요 뭘 하셨어요? 여기 여기 한 번만 더 할 수 있으면 뭐 뭐야? 아 아 되게 그만 이거 근데 그때는 백조였거든요 지금 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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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조네 흑조 뛸 때 뛸 때 아니 흑조를 만들어야 했는데 가까이 형만 이거 부끄러워? 그러니까 막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 아니죠 건강할 때 사람들이 이제 뛸 때 이제 이렇게 쿵쿵대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오오오 소름이 안 나 소름이 안 나 소름이 안 나 소름이 안 나 완벽합니다 근데 콘서트 보면서 저렇게 뛰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석일점이 왜냐하면 그 운동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저거는 박제를 맞힐 수 없지 않아? 근데 엇박으로 맞혀야 돼 뭐 어떻게 맞혀? 아니 곡을 부를 수가 없네 엇박 정박 엇박 정박 좀 열어주세요 네 자 이게 마지막 방구석 콘서트 이게 여러분들 진짜 그 층간섬 뭐 하시면 안 돼요? 네 올라가면서 이게 마지막에서 좋다 아 진짜로 아 제발 이제 아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제 뭔 얘기할래요? 이제 뭐 우리 뭐 다음 다음 게임에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간만은 뭐 동물의 왕국이나 할까?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난 우산 나도 통 나도 통계 수술 마무리해야 돼요 다들 나중에 이제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 쳐 봅시다 진짜 저는 마지막 온라인 콘서트에 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입장이 큽니다 진짜 이걸로 온라인 코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진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오프라인에서 만납시다 제발 그만할 때 됐어 그만할 때 됐어 진짜로 맞다 그니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에서 이제 신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하고 있거든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쫄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맞아요 극진 붙들어 매시고 뭐 그럼 내년에 연기장에서 봅시다 왜 사투리가 아니 형이 남이도 묵을 만큼 묵은 양반이야 어디서 얘는 또 이상해져가고 있고 뭐랄거예 아니 얼마나 내 심하지 너 일도습을 보는데 너가 막 사투리를 쓰더라고 쟤가 했는데 다 섞여있어 그니까 다 섞여있어 아니 지금 남중이면 사투리 있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허석이 형이 그 친절하게 장난이야 그니까 이제 그 우리 다 경상도가 매명이잖아 응 근데 형은 다 그거였잖아 응 근데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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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난 생각이 나더라 안주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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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